도대체 민주당과 승관위가 무슨 짓을 했느냐 도저히 저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범했느냐 오늘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판사 출신으로 계속해서 그런 지금 아마 그런 사람들 저는 법률기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민주당에도 많고 또 민주당에서는 법 공부한 것을 가지고 법을 하는 법기술자들이 또 많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출발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부정선거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검수완박법만 있어도 가장 총대를 앞에 깃발을 든 그룹에 속한 사람이 이수진 전 판사 동작을 해 후보로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민주당과 승관이가 한 짓이 뭐냐 이 이야기죠. 우선 이수진 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진짜 이수진이 진짜냐 가짜냐 100% 가짜죠. 왜 가짜냐 이 폼만 보면 됩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이수진과 나경훈이 동작을 해서 붙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이수진 후보가 플러스 13.94%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나경훈 후보는 마이너스 13.23%였습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조작률은 27.17%입니다. 2016년도 20대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의 서울 평균은 2.8%였습니다. 2020년도 21대 4.15 총선 전국의 평균은 25%였습니다. 공정선거가 치료졌을 경우에 평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각 후보별로 1에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됩니다. 3%도 큽니다. 대개 수십만 명의 그런 유권자들도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총조작률이 27.17%이라는 것은 전국 평균 25%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나경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반드시 탈락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평균치인 25%보다 더한 겁니다. 이 한 장을 가지고 그냥 2020년도 4.15 총선 동작을 투표는 조작선거란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과학 통계학이라는 그런 과학은 동작을의 모든 구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로 4박 5일을 두고 나눠져서 투표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구의 주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특정후보에 대해서 보이는 득표율은 상당히 비슷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가 하니까 1에서 3%를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수치가 3%의 4배나 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플러스 13.94%입니다. 그것은 달래 이야기하면 바로 이수준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에다가 조작된 투표를 많이 넣어줬다는 겁니다. 앞에 부분에. 나경훈 후보는 앞에 부분에 많이 빼앗았던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3.94%와 각각 마이너스 13.23%가 나온 겁니다. 그냥 이 표 하나로 있죠. 기본적으로 2020년도 4.15 총선은 다 부정인 겁니다. 나경훈 후보는 이걸 알았을 겁니다. 서울법대를 나온 나경훈 후보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법률의 정치적 경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관위는 눈치를 봐야 되니까 입을 다문 겁니다. 이와 같은 도표를 서울대 물리대를 나온 하태경 의원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서울과학고등학교하고 하버드를 나온 이준석 씨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을 겁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삼성쟁원이 된 한규 사무총장이 몰랐겠습니까?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정규제가 몰랐겠습니까?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조갑제가 몰랐겠습니까? 그분은 연시가 좀 많이 들었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이 표가 나온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을 동작을 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 서울의 모든 선거구에서 일어나고 전국에서 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락에 결정할 거 없이 당락 여부를 떠나 가지고 이런 조작선거 때문에 4.15 총선, 21대 총선 전면 무효화 돼야 되고 21대 국회의원들은 다 가짜로 여러분들 해서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어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루는 순서 11번째입니다. 동작구어는 여러분들 총 투표자 수가 11만 9천 명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4만 9천 736표, 당일 투표는 66만 9천 264표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참가율은 41.8%, 당일 투표율은 58.2%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2번은 미래통합당 후보고 1번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2번 후보가 100표를 얻었을 때 1번이 몇 표를 얻었나 이렇게 여러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맨 밑에 당일 투표입니다. 나경훈 후보가 100표를 얻었을 때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91.5표를 얻었습니다. 비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큰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나경훈 후보가 100표를 얻었을 때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무려 158표를 얻은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훈 후보가 100표를 얻었을 때 이수진 후보 미래통합 민주당의 후보는 171.7표를 얻은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나경훈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사전투표에서는 이수진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야말로 이게 조작입니다. 이른바 교차투표가 심하게 발생한 겁니다. 다음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작굴은 모두 투표에 속하는 동수가 7개입니다. 그리고 그 각 동은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3투표소 쭉 나누집니다. 그 투표소를 다 합치게 되면 48개가 됩니다. 48개에서 모두 다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나경훈 후보를 꺾었습니다. 48대 0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까 2분의 1의 48성입니다. 불가능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조작방식은 동작구 의뢰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의 25%를 조작한 게 아니고 투표소 모든 48개 투표소마다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5%를 조작해 가지고 48개를 조작해서 48개 조작한 수치가 다 합쳐져 가지고 동작구 의뢰 최종적인 사전투표 조작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같은 수치는 그냥 한 번에 때려잡은 것이 아니고 동작구 의뢰 48개 투표소마다 각 투표소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의 25%를 조작을 해가 27.17%는 여기는 평균이 25%니까 27.1%를 48개 아주 착실하게 여러분들 투표소 1에서 조작하고 투표소 1에서 조작하고 투표 3에 조작하고 투표 4에 조작하고 다 조작해서 48개 조작한 다음에 딱 더하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이수진이 13.94% 플러스가 나오고 나경훈이 23.23%가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차투표가 이루어진 표수를 계산해 보니까 11,981표입니다. 그래서 총 조작수는 교차투표 수 곱하기 2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존에 선거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발표했는가 하니까 이수진 후보가 6만 1,407표를 받았고 나경훈 후보가 5만 3,026표를 받았다. 그래서 얼추 여러분들 몇 표 정도 차이입니까? 한 8,000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교차투표소를 각각 수정을 해 줍니다. 이수진 후보가 더 받은 것을 빼주고 1만 2,887표를 정감을 이것은 좀 숫자가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게 원래는 1만 2,887표가 아니고 원래는 교차투표 수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만 1,981표 플러스 1만 1,981표를 이렇게 각각 이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정감이. 확인이 안 됐네요. 1만 1,981표를 빼주고 1만 1,981표를 더해주면 변경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나경훈 후보로 승부가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진 후보가 나경훈 후보로 승리자가 바뀌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했고 여러분 그다음에 또 조작이 뭡니까? 어떻게 2분의 1의 48성의 승률로 모든 투표소마다 다 이수진이 이길 수 있냐?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신출 기묘한 그런 재주를 갖고 있냐? 어떻게 나경훈은 뭡니까? 당일 투표에서 100표를 받을 때 이수진이 91.5표를 받을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사전 투표만 되면 나경훈이 100표를 받을 때 이수진은 158표를 받고 171표를 받는 그런 희악의 망측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냐? 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172석을 갖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사람 중에 60명이 가짜냐 50명이 가짜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전국에 모두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조작을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조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법이 저질러진 겁니다. 동작을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동작값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값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동작값 진짜인가? 여러분 복잡할 것 없이 딱 한 장 표로 보면 아 이게 가짜구나 완전 가짜구나 완전 조작이구나 완전 사기구나 완전 야바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이 이재명을 위한 방어용 방탄법이 아니고 문재인을 위한 방탄법만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을 위한 여러분들 그냥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6년 이렇게 보시면 김병기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과 당일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을 빼기를 하면 플러스 13.18%가 나옵니다. 이것은 2026년도 20대 총선 당시에 서울의 평균치는 2016년입니다. 2.8%였습니다. 이례적으로 큰 수치가 나온 겁니다. 2020년도 21대 4.15 총선의 전국 평균이 25%입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 후보는 동작값에서 사전 투표에 쓰던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에 쓰던 득표율이 마이너스 21.61%입니다. 두 개를 총 합치게 되면 총 조작률은 25.79%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까 동작값의 투표에 참여한 모든 사전 투표 참가자 수 일명 사전 투표 선거인 수의 25.79%만큼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 동작값에 있는 구민이 아마 수십만이 될 겁니다. 한 십몇만 되겠죠. 이분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4박 5일을 두고 사전 투표자 그룹과 당일 투표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동계학에서 이야기하는 수만에서 수십만이라는 것은 표본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표본수가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전 투표에서 각 후보가 얻은 득표율과 당일 투표에서 각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아주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비슷한 정도가 대략적으로 맨 밑에 있는 공정선거인 경우에 평균 차이값은 1에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의 4배를 넘는 플러스 13.18% 마이너스 12.61%가 나온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야기는 100% 조작선거였다는 겁니다. 뭐를 조작했냐 사전 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김병기 후보에게 사전 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사전 투표지를 집어넣어주고 장진영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사전 투표를 조작해서 투표지를 빼앗은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작갑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동작갑에서만 일어났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작갑 동작을 양천갑 양천을 영등포갑 영등포을 모든 서울 근육에 다 일어났고 모든 인천광역시에 다 일어났고 전국에 17개 시 도 군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예외가 있다면 4.15 총선에서는 전남 전북 제주 강주가 예외였습니다. 거기는 그냥 그 사람들 텃밭이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작갑에서는 총 투표자 수가 12만 8,611명입니다. 사전 투표가 5만 2천 명 당일 투표가 7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큰 표본수입니다. 신문사에서 국정 지지도라든지 후보별 지지율은 대부분 뭐죠? 천 명이나 천 한 명 이렇게 가지고 추정합니다. 5만 2천 명 7만 5천 명이란 것은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아주 같아야 된다면 3%도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거의 1에서 2% 정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100이란 것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여기 103.6이란 것은 당일 투표에서 나경훈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여기 김병기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장진영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김병기 후보가 103.6표를 얻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게 뭘 뜻하는 거 아니까 당일 투표에서도 상당히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뚜렷하게 보는 것은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엄청나게 숫자가 다르게 됩니다. 장진영 후보가 관내 사전 투표에서 100표를 얻을 때 김병기 민주당 후보가 174.9표를 얻었습니다. 우편 투표에서 장진영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7.4표를 얻은 겁니다. 현대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일 투표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하고 조작을 강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차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동작 국합 구민들이 보이는 성향하고 사전 투표 보이는 성향이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동작 국합에는 동이 모두 8개가 있고 동단위에 1투표소, 2투표, 3투표소 다 다하기에는 54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54개 투표소 전부에서 뭡니까? 관내 사전 투표에서 바로 민주당의 김병기 후보가 일어난 겁니다. 확률로 보면 2분의 1의 54승, 2분의 1을 54개 곱한 그런 숫자만큼의 일어날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불가능한 54대 0으로 모든 관내 사전 투표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 민주당의 김병기 후보가 통합당의 장진영 후보를 눌렀 겁니다. 조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정식 표시만큼 강력하게 조작을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교차 표수를 여러분들 이렇게 다르게 당일 투표에서 A당을 지휘했는데 사전 투표에서 B당을 지지한 교차 투표소를 그러니까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추정치가 13,808표입니다. 정확하게 기존이 이게 7만 표 대 5만 4천 표로 중앙선거 관리나 발표를 했습니다. 김병기 후보가 만 6천 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수정해 주는 겁니다. 가짜로 더 얻은 사람에게 김병기 후보에게 13,808표를 빼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얻은 표에서 뺏긴 장진영 후보의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수정하게 되면 김병기 후보가 5만 6천 표 장진영 후보가 6만 8천 표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한 1만 2천 표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이미 당일 투표 득표수하고 관외 사전 투표 득표수는 발표된 것이고 그 다음에 검정식은 또 발표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바로 뭘 뜻한다. 동작구갑의 투표는 완전히 그냥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교차표수는 추정치기 때문에 변경이 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만 보면 선거법은 절차법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단 한 표 단 한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 부정선거를 하고 그 172석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검수 완박 법안은 문재인 방탄룡 곱하기 이재명 방탄룡 곱하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방탄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런 식으로 조작자들을 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7번 후보인 양천을의 이용선 후보를 왜 다루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분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변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양천을도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용선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플러스 11.98%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송영태 후보는 마이너스 11.46%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천을의 수신만으로 구성된 그런 구민들이 4박 5일 차이를 두고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로 나누어진 다음에 투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용선 후보의 플러스 11.98%와 같은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됩니다. 송영태 후보가 마이너스 11.46%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됩니다. 왜 이렇게 큰 수치가 나왔냐 이용선 후보는 사전투표 숫자를 많이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이 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부풀려진 그런 득표수라는 겁니다. 득표율이라는 겁니다. 송영태 후보는 왜 마이너스 값이 나왔냐 사전투표 득표에서 표를 빼앗아버린 겁니다. 마이너스 값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46%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되면 공정선거인 경우는 평균값이 플러스 11.98%나 마이너스 11.46%가 각각 1에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이 양천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2020년도 21대 4.15 총선은 전국적으로 평균 25%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조작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양천을 같은 경우는 23.44%로 25%부터 좀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정상은 1.1에서 3%입니다. 이게 바로 조작의 증거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방탄용 법안을 만들더라도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모든 종류의 범죄 행위를 선거 데이터에 다 남겨놓고 간 겁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김병기 씨가 저는 좀 익숙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을 지냈군요. 아마 586 운동권에 속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또 보완적인 도표를 한 번 보시죠. 보완적인 도표를 보시게 되면 양천구 의뢰는 총 투표자 수가 1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에 4만 8천 명 정도가 참가했고 당일 투표에 6만 9천 명이 탕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이 표입니다. 당일 투표에 상당히 조작을 많이 했네.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송영태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민주당의 이용선 후보가 114.2표를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에 상당한 조작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현장 차이가 납니다.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송영택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이용선 후보가 무려 184.1표를 얻었습니다.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송영택 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이용선 민주당 후보가 199표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작 증거입니다. 양천구 의뢰 구민들이 당일 투표에서 보이는 성향하고 사전 투표 성향이 현장에 다릅니다. 더 기막힌 일은 양천구 의뢰는 모두 동수가 9개입니다. 동수의 투표소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를 다 합치게 된 60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60개 투표소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선 후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승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0.5의 60성입니다. 0.5를 60개 곱한 겁니다. 2분의 1의 60성입니다. 2분의 1의 60개를 곱한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숫지입니다. 계산을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조작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선 후보가 60군데 투표소에서 모두 다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 출신들의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선거를 조작한 방식은 양천구 전체에서 한 번에 뭡니까 25%를 도독질한 것이 아니고 60개 투표소 모두에서 각 투표소보다 사전선거에 참가한 총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23.44%를 조작을 해가지고 60군데를 부지런히 다 해서 60군데를 딱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계산한 것이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용선 후보의 플러스 11.98%는 단박에 조작한 것이 아니고 60군데의 투표소마다 그 투표소마다 참가한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다 조작질을 해가지고 60군데를 다 조작질을 한 겁니다. 조작질을 해가지고 짱 하고 이렇게 나온 게 뭡니까 한 번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지런한 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부지런한 걸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맞춰주기 때문에 이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훔쳤기 때문에 4.15 총선은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되고 무효화되어야 될 그런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가 꼭 같은 방식으로 3구 대선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들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이런 짓에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은 침묵하고 유력 정신들은 침묵하고 농객들은 침묵하고 부정선거 없다고 정규진은 외치고 조갑전은 뭡니까 박수치고 하준성은 핏대 올리고 하태경은 준석이는 뭡니까 고함치고 한기호는 뭡니까 눈치 빌빌보면서 뭡니까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것이 바로 결과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